진한 포인트 메이크업도 싹 지우는 클렌징 워터 그게 돼요? 이건 식물성 효소가 들어있는 클렌징 워터 식물성 뭐라고요? 식물성 효소 효도? 효소소 호소? 으이그 식물성 효소 아 무슨 식물? 파파야 파파야 효소와 식물성 발효 콤플렉스가 노폐물을 지워주고 피부를 촉촉하게 효소 클렌징은 파우더 아니에요? 그래서 불편하죠 우린 효소 클렌저를 워터로 만들었어요 워터캠? 워터 플렉스 이런 게 실력이죠 근데 제 피부가 좀 민감해서요 민감성 피부 사용 테스트도 완료했어요 우리 피부는 약산성 피부와 유사하면 자극이 적겠죠? 그래서 이건 약산성 진정이 필요한 순간 진정 진정이 안 돼 카렌듈라포 추출물이 피부를 파란하게 해줘요 진정해요 괜찮아 자극 걱정 없이 깨끗하게 지우는 클렌징 워터 마녀공장 퓨어 엔자임 클렌징 워터 이렇게 좋은 클렌징 워터 누가 만들었게요? 마녀공장 세정은? 마녀공장 세정은 말입니다 마녀공장 세정은! 마녀공장! 세정은! 마녀공장! 클렌징 맛집 마녀공장이 만들었어요 자연유래 성분 저자극 클렌징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라인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워터 마녀공장 퓨어 클렌징 워터